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그킬러라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구는 윈도우와 리눅스 서버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지워주는 도구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많이 사용하냐 저희들이 침해사고를 모예킹이나 아니면 실제 침해사고 그런 시나리오를 할 때 공격자가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오고 난 뒤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다 탈출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양한 로그들을 하나씩 지우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지우면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자기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로그킬러라는 이런 배치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로그들을 지우고 나가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관리자 입장에서 또 이것들을 쓸 경우들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로그 정보들을 이렇게 초기화 시키거나 그러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면은요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윈도우즈에서는 배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리눅스에서는 이 PHP 파일이라는 이거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즈 환경만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우선은 살펴보기 전에 이 칼리 리눅스에 있는 이 메타스프로이트 이 메타스프로이트 내에서도 로그 파일을 지우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미리 이제 악성 코드를 감형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션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메타스프로이트 내에 메타프리터에 이 도움 말들을 한번 보시면은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리너 EV라는 요 이벤트 로그 요것이 있어요 요것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지워집니다 저희들이 권한만 만약 존재를 한다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문제가 이제 있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요 안에는 이제 메타프리터에서 이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시스로그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지워지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셀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뒤에서 이 배치 파일 아까 그 킬로 로그하는 그 배치 파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WMIC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로그 요 배치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삭제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요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침투로 하고 난 뒤에 절대 범죄자들은 침투로 하고 난 뒤에 여기 메타프리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킬러 로그라는 저 배치 파일을 이제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실행시키는데 저희들이 소스 코드까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옮겨 놨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배치 파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잘 확정 파일이 좀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음... 확정 파일을 보면은 이제 배치 파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로그킬러.배치 파일을 한번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로 한번 열어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명령어들 요 명령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제 로그킬러에서 정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결과 값들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 결과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 값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클리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 한번 어떤 건지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cmd로 명령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명령어를 그대로 여기다 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윈도우즈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도 유틸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개인 PC에도 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에서 모든 명령어들을 리스트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은 요런 식의 이벤트 로그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 PC든 서버를 사용하냐면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많은 곳에 지금 현재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명령어를 따라서 그 다음에 시스몬을 여러분들이 시스몬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고 있다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윈도우즈 시스몬에 오퍼레이션이라는 요것들도 이제 여기 안에도 로고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워셀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파워셀과 관련된 그런 로고들도 여기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로고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파워셀 로고들은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만약 클리어를 한다면은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로고들이 이제 하나씩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삭제를 한다는 소리고요 이 로그 킬러 로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거는 그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요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프를 둔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요거를 돌리면 어떤 로고들이 발생을 시키고 지우고 발생을 시키고 지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임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면은 특정한 시간 동안에 로고를 모으고 그 다음에 특정한 그 중앙 서버 쪽에다 로고를 보내고 난 뒤에 실제 서버에다가는 로고를 지워가지고 다시 또 시간별로 만약 여러분들이 로고를 좀 저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요런 배치 파일을 좀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리자가 어떻게 사용하냐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정된 자원에서 로고를 모으고 싶을 때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요거를 관리자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범죄자가 이렇게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권한이 있으면은 요 배치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 로고 파일들 접근할 수 있는 로고 파일들을 다 삭제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눌러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서비스 로고나 그런데 접근하는 것이 관리자 권한 이상의 S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쭉 해서 이제 클리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보는 거면 이제 모든 로고들 다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이제 로고들이 있으면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로고 제가 이벤트 로고에다가 생각보다 많은 로고들을 지금 현재 쌓아놨었거든요 쌓아놨었는데 윈도우즈 로고 같은 건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데 보더라도 지금 로고들이 이제 막 요거는 이벤트 로고 막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시스템이나 그런데 보면은 이제까지 쌓았던 로고들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 때문에 이 시스몬 로고라는 것을 한번 쌓아놨었는데 한번 볼게요 오퍌리케이션 쪽에 보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많이 제가 쌓아놨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고들이 삭제가 되는 이런 도구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치 파일이나 그런 것들 많이 오픈소스 도구를 좀 많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나 그 실무에서 어떤 것들 로고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 볼 때도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분석을 해보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클리어 이제 클리어 트랙티라고 PH파일 이거는 이제 리눅스 환경이죠 리눅스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어떠한 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각각마다 관련된 그 로고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로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침해사고 분석이나 포레인식 분석을 할 때 이런 로고들을 분석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들을 찾을 때도 이제 관련된 명령어와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런 루트들을 다 찾으면서 가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